기능의 향상 집어넣으면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이 쫙 끌고와서 일목요연하게 관련된 연관정보까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BI에서도 사실 이게 좀 어렵거든요 BI는 데이터 모델링이 사전에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ERP 모듈별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약간의 빅데이터성 관련된 것까지 확장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 디스커버리라는 제품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모듈별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특히 ERP를 쓰시는 고객들이 이것을 어댑션을 하시게 되면 ERP, ROI를 높일 수 있고 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성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이걸 사용하시게 되면 관문이 ERP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듈별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고 여기 검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검색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ERP에 관련된 것 검색을 하겠다 그럼 유관 정보들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필터링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손쉽게 좌측에서 핸들링 하시고 보시게 되면 여기 화면에 원하는 대로 그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 태그 클라우드처럼 글씨 크게 나오죠 많이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형태로 해서 보여주고 중요한 어떤 데이터들을 요약해서 대시보드 형태로 보실 수 있게 되어있고 또 그래프에 대한 드릴 다운이나 이런 것들을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프리빌트로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많은 손을 들이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ERP 서버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ERP와 직접적인 통합이 되어있기 때문에 로그인하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큰 혁신을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영역별로 이렇게 ERP 모두 영역별로 제공이 되어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Utah 이제 itu 해 Uta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